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오로라 컬리돌 헤어 톡톡 놀이를 할거에요 컬리돌 컬리돌 톡톡 그럼 우리 같이 놀아볼까요? 네 아 이쁜 인형이다 이쁜 인형이네 우리 또 다른 인형을 볼까요? 인형은 인형이네 이쁜 인형 색깔대로 눈인거에요 여기 닿는거 여기 밖에 닿는거에요 저 여기 직접 가고 왔어요 그럼 어디 가야돼요 군주는 머리가 핑크색이 우와 보슬보슬돼요 이렇게 인형 인형이 꽃 이거 이건 핑크색 이건 핑크색이고 이건 노란색 제가 이렇게 색깔이 있고 내가 찍을거에요 손율이 거기 뜯어서 놓으세요 네 아빠도 뜯어서 놔줄게요 응 하나씩 뜯어서 놓으세요 이렇게 색깔대로 똑같이 이렇게 색깔대로 똑같이 손율이 각을 다치구요 네 여기 여기 티티커네 색깔대로 똑같은거 여기서 색깔대로 되는거에요? 네 아빠는 너무 많네 왜 티티커도 안에 있어요? 왜 티티커도 안에 있어요? 이렇게 빨리 하는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많이 모였네 많이 모였네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이렇게 꺼내갖구요 이걸 이렇게 빼는거에요 빼고 여기다가 이걸 함께 이렇게 올려요 올림을 한다음에 이걸로 콕 찍어갖구 여기다가 이렇게 쫙 밀어주면 돼요 내 할지있죠? 인형을 앞으로 옮겨줄게요 하나 올려서 이렇게 꼭 물으세요 손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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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다시 알려줄게요 자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요 이걸요 올렸죠? 올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돼요 여기 들어왔죠 들어온 다음에 얘 머리에 꼽아주고 싶은 곳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꼽혀요 네 여기 꼽건 다 꼽 여기에 다 줄어라요 거기에 한 장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생계를 그 위에 올리고 올리고 그런 다음에 그냥 눌러요 위에껀 누르시면 됐어요 이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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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니 누르지 말고 빼세요 그냥 빼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머리에다 꼭꼽꼽 누르세요 내가 할거냐 네 네 아 이쁘다 또 다른 것도 해보세요 내가 할거냐 네 이거 우편하면 안되고 세워놔야 돼요 왠지 카메라에 잘 보여요 이렇게 해놓고 아빠가 이렇게 들어줄게요 네 어머 나 이뻐졌나 네 그리고 머리에 또 꼽아주세요 또 다른 거로 해주세요 네 이제 긴머리도 해주세요 긴머리도 해주세요 네 네 또 해주세요 네 또 해주세요 네 말라랄라라 네 이따가 2.5 됐다 아 이쁘다 또 해주세요 아 이쁘다 이봐 내일은 하트 너무 좋아하는 하트 이럴까 너 모터리인데 너 배 strat인 대 모터리 노트북 보탈 보탈 모터리에요 구독자나요 모찌살이에요 어머니 같이 왔어요? 찬누리 언니랑 왔어요? 응 찬누리 언니 나 이쁘게 꼽아주고 있는 거 맞아요? 아닌데 언니인데 언니 응 꼽고 꼽고 아기야 엄마가 깜짝 놀라겠지? 우와 예쁘다 찬누리 머리에 꼽아줄까요? 잠깐만요 아빠가 찬누리 머리에 꼽아줄게요 응 아빠도 이뻐? 응 아빠가 찬누리 머리에 꼽아줄게요 내 꼽는 거 해야 돼 응? 내 꼽는 게 와야 돼 내 꼽는 게 와야 돼 내 꼽는 게 와야 돼 내 꼽는 게 와야 돼? 난 4개 5개지 6개지 7개지 5개지 9개지 6개지 해도 돼? 근데 뭐가 있어? 응 우리 머리에 길게 옆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얘네 건만 할래 우리 얘네들 할까? 네 네 계속 해줘요 네 언니 너가 좋아하는 꼬들 줄게 네 응 봐봐 이거 예쁘지 어디다 줄까? 거기? 네 예 예 예 예 예쁘다 예 예쁘다 됐다 됐다 아 애 머리 말고 여기 예쁘다 예쁘다 여기 앞에 머리에 해줄게 와 예쁘다 나 예쁘게 됐다 가을 보고 올까? 가을 보고 올까? 가을 보고 올까? 예쁘다 여러분 예쁘죠? 예쁘다 예쁘다 여기 아까 침대 해줄게 예쁘다 예쁘다 너 피클 머리일까? 예쁘다 한 명 더 데려와야지 친구 놀아 잘 응 응 다시 한 번만 하자 응 아니 너 얼굴 가리면 안 되고 응 손열이 오늘 새우톡톡 놀이 재밌게 놀았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요 네 친구들 안녕 친구들에게는 구독해주세요 네